네, 주거 트렌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 때는 부동산 시장의 불문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정말 지하철 역세권 5분 거리에 40평대를 사라. 그럼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주거 트렌드의 양상은 점점 소형주택화 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40평대에서 30평대로 30평대에서 25평대로 각광받는 시대가 점점 도래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이혼이다, 혼자 살아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결혼 안 하는 비혼주의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형태들로 이제는 하이엔드예요. 정말 초고가, 초소형의 이런 주택들이 많이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트렌드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주거 트렌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피스 타운의 비중이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서울권 안에서도 우리가 또 대형 업무 타운이 있고 또 업무 타운이 없는 배드 타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2020년도까지 사실 서울 쪽으로 많은 업무 타운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느 쪽으로 많이 늘어났느냐? 기본적으로 도심권 쪽 라인들은 조금 빠지기 시작했고요. 동부권 라인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질 거고 서남권 라인들, 특히나 영등포라든지 또는 구로 라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남권 라인들은 조금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런 변화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직장인들, 서울의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위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서부터 동대문, 송파, 서초구, 은평구에서 2018년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뀌었습니다. 송파, 관악, 강동구, 강남구 순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직주 근접성을 띄고 있는 또는 가까운 지역으로 많이들 이동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거주비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과생활이라든지 그런 남는 시간에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선호하고 있는 추세,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출근하고 있는 비중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이 총 100%라고 봤을 때 51%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증가 추세로 많이들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출근 지역의 변화, 출근 지역의 변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마포도 그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없었죠. 아시는 것처럼 공덕이라든지 또는 상암동 등등을 좀 연상케 연상이 되실 텐데 이제는 마포구 지역 내에 사실 홍대 입구 주변이라든지 이제 뭐 애경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마포구 전역으로 일자리 타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정보사부지의 이런 개발이라든지 또는 여러 형태들의 조금 현재 사실 서초대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서초구 쪽 라인들로도 직주 근접성 특히나 이제 강남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송파 라인과 서초 라인이기 때문에 서초 라인들은 지금 현재 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강남구의 그 늘어나는 직장인 수요에 맞춰서 또 출근 지역들이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라인들 특히나 이쪽 서남권 라인에서는 영등포의 직장인 수요가 대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특히나 또 구로구가 또 한몫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가 대체적으로 또 서남권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위 아래 양옆으로 많은 수요를 받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심권이라든지 뭐 을지로라든지 도심권 광화문권 일대에 직장인들도 대체적으로 성동구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추세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노선이 워낙에 또 좋은 곳이다 보니까 강남 진출입이 상당히 또 편리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와 서울 도심 쪽 라인들의 직장인들 수요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또 동쪽 라인에서는 성동구가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남 쪽 강남 동북의 서부권에서도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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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는 것처럼 여전히 또 국권이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강남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하지만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OECD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으로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변화 어쨌든 간에 주 5일째가 거의 이제는 다 확고히 정립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가시간이 많이 증가했고 그만큼 또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에 걸맞춰 또 쓰는 씀씀이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주거비에다가 많이 쓰는 형태들이 예전에는 비싸서 또는 한 푼 두 푼 좀 아끼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남는 시간에 더 가치를 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도 직주 근접성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의 모든 자치구의 일자리 타운이 증가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일자리 타운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타지에서 또는 많이 유동인구라든지 유입인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사실 이 표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2010년에서부터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남권이라든지 호남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구 유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유출된 인구들이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들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물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는 일자리 타운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동남권의 일자리 비중은 가장 높다 강남 3구가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수요들보다 오히려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죠 왜 토지는 한정적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은 토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군접성을 원하다 보니까 그 라인들 특히나 강남 3구 라인들은 임대가가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높은 거주비보다 여과 생활을 즐기는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출근지 비중이 높아지는 서초 그리고 마포, 영등포, 성동구에 높은 관심을 두시면서 실거주 그리고 투자의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향후에 조금 더 가치적인 그런 자산가치를 형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